은하 씨? 응, 서지연 씨다. 아니 왜 여기 나와 계세요? 기분이 좋아서요, 바람 쐬러 나왔어요.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. 들어가서 주무시는 게. 무슨 소리예요, 나 하나도 안 취했어요. 왜 앉아요, 여기. 여기 술 많아요, 술 한잔해요. 아, 아니다. 서지연 씨는 술 못 마시지? 그럼 우리 놀까요? 놀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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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요. 오늘은 뭐하고 놀까요? 우리 은하 씨 마음이 깊었습니다. 놀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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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요. 그때처럼 말고요. 은하 씨, 지금 시간이 너무... 놀아요, 놀아요, 놀아요. 마음이 깊었습니다. 놀아요, 놀아요, 놀아요. 들어가서 주무셔요, 지금. 아! 우와. 눈알이 반짝반짝해요. 눈알이 반짝반짝. 눈알이 반짝반짝 Pete 펜스에 갔어요. 周 fiz blanc 날 신 Hoppin 민트에요 잘해라! 빨리 가려야 되는데 표현도 서툴고 행동은 더 서툴고 여자가 뭘 기다리는 지도 모르는데. 그런데도 서수영 씨가 좋아요. 미안합니다.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저 진짜 괜찮아요. 저 걸어볼게요. 아닙니다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괜찮습니다. 제가 걸어 걸을까요? 저 너무 괜찮아요. 은하 씨. 은하 씨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그럼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. 아니에요. 살려주세요. 은하 씨 잠깐만 밖에 나오실래요? 괜찮아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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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으시죠. 응. 제가 좀. 한번. 흠. 헉. 어? 어이. 어이 죄송합니다. 아니. 아니 그 이거 은하 씨 발목본인데 침질하시라. 아, 고맙습니다. 발목에 대시면 되거든요. 발목에 대시면. 네, 그럴게요. 근데 지환 씨 괜찮아요. 잠시만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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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괜찮아요. 아무렇지도 않아요. 나 왜 이러지? 괜찮아, 다친 데도 없고. 아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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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뭐 묻었나? 자, 일어나시고. 자, 이거 딱 방에 들어가서 찜질하실까요? 벌써요? 네, 네, 네. 아, 저, 저, 잠깐만요. 아니. 아, 너무 예뻐. 뭐예요, 내가 아기예요? 그럼 서지연 씨는 자긴가? 자기야. 아니, 저는 그 방금 서지연 씨가 애기야라고 해서 해도 되는 줄 알고. 은하 씨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거 싫습니다. 간식과 다른 남자가 보내고 있어. 지민 씨는 네가 지금의 날씨가 나의 볼 일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나만 봐요. 나에게 좀 늦는 게 많아. 네가 크게 틀러지지 않고 울렴하게 해. 나도. 우리 둘째. 우리 셋. 우리 둘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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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다 달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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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피곤하겠다 얼른 쉬자 우리 오늘 같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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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하야, 항상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. 앞으로도 나랑 놀자. 은하야. 어, 오빠. 오빠. 전에 네가 내가 널 좋은 길로 이끌어줬다고 했지? 그 반대야. 너는 항상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끔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.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널 절대로 떠나지 않아. 은하 널 평생 구독하고 널 평생 좋아하고 싶은데. 아니면 할거야? 넌, 넌. 응, 딱 맞다. 딱 맞다. 고마워. 아주 고마워. 고마워. 우리 형들 참가해. 행복하십시오. 쫓겨날까 봐, 웃는 건 아니죠? 저게 참 사랑이야, 인마. 그렇게 돼야, 인마. 따 Eachiled wing mich이들, 몸이 멈 Where are you? 고마웠는데. rec어. 끥